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미 소개된 바 있으나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한 관계로 새롭고 간결하게 윌리엄 블레이크의 런던이라는 시를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19세기 영국 낭만주의 전기에 속하는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소위 시대를 초월하여 독자들에게 다가오는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가 쓴 런던이라는 작품은 1794년에 출간되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224년 전의 작품입니다. 인간 사회의 푸조리를 다루는 이 작품은 사회 환경만 다를 뿐 그 모순된 상황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블레이크는 사회의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하되 아름답게 생화된 격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런던 by 윌리엄 블레이크 I wander through each charter street near well the charter temmed as slow and mark in every face I meet marks of weakness, marks of woe in every cry of every man in every infant's cry of fear in every voice in every bend the mind-folged mannequers I hear how does chimney sweepers cry every blackening church oppose and hapless soldiers sigh runned in blood down palace words but most through midnight streets I hear how the youthful harlot's curse blast the newborn infant's tears and blighted with the plagues the marriage hers 이 시를 3년까지 한번 노래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신 빌 빙험이라는 교수님한테 시인 교수님한테 학부 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그 가락을 대충 기억하면서 더듬어서 나름대로 한번 불러보겠는데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I wander through which charter street near well the charter temmed as slow and mark in every face I meet marks of weakness, marks of all in every cry of every man in every infant's cry of fear in every voice, in every bend the mind-folged manikers I hear how the chimney sweepers cry every blackening church oppose and hapless soldiers sigh run in blood down tell his words 그럼 이 시를 우리말로 보겠습니다. 런든 나는 통제받는 거리를 헤매이네 통제받는 템즈강이 흐르는 가까운 곳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유약함의 흔적들과 비애의 흔적들을 보내 모든 사람의 모든 외침 속에서 모든 유아의 두려움의 외침 속에서 모든 목소리에서 모든 금지 속에서 마음이 배로 만든 수갑 소리를 듣나니 어떻게 꿀뚝 소재부의 외침이 모든 금어져 가는 교회를 오싹하게 하고 불운한 군인의 한숨소리가 피가 되어 성벽을 따라 흐르는가를 하지만 무엇보다 차정의 거리에서 나는 덧노라 어떻게 젊은 창녀의 저주가 가태어난 신생아의 눈물을 마르게 하고 결혼 연구차를 역병으로 시들게 하는가를 이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I wander through each chartered street 나는 통제받는 거리를 헤매 여기에서 chartered street은 국가나 귀족, 청의 소유이거나 또 소유권이 이들에게 있어서 적절한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가 내 보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Near well the chartered temp, the slow 주인 있는 통제받는 그 템저강이 흐르는 가까운 곳에 이것은 인공적인 토해의 거리뿐 아니라 자연물인 강 또한 통제를 받는다는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nd mark in every face I meet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는 보내 mark는 see 본다는 뜻입니다. Marks of weakness, marks of woe 유약함의 흔적들과 비의 흔적들을 여기에서 marks는 마치 낙인 같은 짐승의 소유자를 알게 하는 표식이 되겠죠. 2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n every cry of every man, 모든 사람의 외침 속에서 각 개별적인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every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very infant's cry of fear, 모든 유아의 외침의 두려움 속에서 외침 속에서 유아가 두려움을 여기서 느낀다는 것은 당시 치명적인 성병으로 간주되었던 매독에 감염된 유아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오늘날 에이즈에 감염되어 태어나는 영아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시겠죠. In every voice, in every man, 모든 목소리에서, 모든 금지 속에서 즉, 슬픔과 비애로 가득 찬 목소리와 모든 규제하는 명령 속에서 시인은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는 마음이 벼러서 만든 수갑 소리를 듣느라 The mind-thulged medicals I hear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차별적으로 이제 당국에 순응하게 되는 군중들의 의식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 3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년은 어린아이들의 노동착취에 대한 고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How the chimney sweepers cry 어떻게 꿀뚝 소재부들의 외침이 즉, 대여섯 살 안팎의 고아소년 소녀들과 빈곤층의 자녀들이 꿀뚝 속에서 포잘 것 없는 임금으로 꿀뚝 소재를 하다가 폐병으로 죽어간 인권유린의 현장을 블레이크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줄 Every blackening church of fools 라고 하는 말은 모든 금어져가는 교회를 오싹하게 하고 하는 이 말은 대기오염으로 교회 건물이 금어져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고 있는 당시 교회의 의무를 소홀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And helpless soldiers sigh 불운한 군인의 한숨이 Runs in blood down palace words 피가 되어서 숭벽을 따라 흐른다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서 이 말은 이 귀족들의 사병으로 이용되고 있는 어떤 군인이 운 나쁘게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한스러웠던지 그의 한숨이 피가 되어 숭벽을 따라 흐른다고 했을까요? 한숨은 소리 이미지지요. 이 한숨이 시각 이미지 눈으로 보이는 피가 되어서 흐른다는 표현은 소위 공감각적이라고 부릅니다. Sinathisia 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꿈에서나 가능한 장면이기 때문에 초현실주의적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제 사연입니다. But most true midnight streets are here. 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한밤의 거리에 썼던 놀아. How'd a useful hallets curse. 어떻게 젊은 창녀의 저주가. Bless the newborn infant's tear. 가 태어난 신생아의 눈물을 마르게 하는가를. Hallets라는 말은 Horr. 즉 창녀. W-H-O-R. 즉 창녀라는 말의 방언이 되겠습니다. 이 젊은 창녀가 낳은 신생아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창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저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축복의 인간제도인 결혼의식마저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창녀의 저주는 또한 결혼 연구차를 역평으로 시들게 한다. And blights with the plagues. The marriage hurts. 라고 말라고 했지요. 결혼이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다는 이 말은 19세기 당시 남성들의 문란한 성도득과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이크는 남성 중심의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결혼 연구차 marriage hurts라는 말은 소위 모순 형용법 oxymoron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블레이크는 정부, 귀족, 교회, 또 남성 중심적 결혼 제도 등을 그의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비판은 통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기보다도 그가 모순된 인간의 제도가 얼마나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의 강한 열망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의 날카로운 취선은 아름다운 시로 승화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